야 머리 속 베릴게 뭐가 있어 나 이제 세잔밖에 안 마셨는데 은진이 썰 말해달라고요? 은진이 썰요? 은진이 썰은 옛날에 제가 이제 은진이가 아프리카 BJ 여캠 출신이었어요 전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나름 그래도 쿠키런 쪽에서는 그쪽 분야에서는 원탑이었거든요 나름 원탑 투탑 원투펀치였는데 나름 좀 잘 나갔었어 근데 은진이가 어쩌다가 내방송에 놀러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서로 이제 아프리카 쪽지가 있거든요 쪽지를 보내서 이제 서로의 나이 카톡 아이디 페이스북 아이디 이런 걸로 좀 친해졌어 번호 같은 것도 교환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친해지다가 이제 언제 한번 만나기로 했어 근데 나 수능 끝나고 나 그때 재수생 시절이었거든 스무 살 때 그때도 재수를 했었어 수능 끝나고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광주를 갔어요 그 친구가 광주 살아가지고 그냥 광주 가가지고 그냥 광주 가가지고 아 숨 쉬어지고 숨쉬기가 힘드네 광주 가가지고 이제 뭐 이건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